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IHQ입니다. IHQ 어제 10% 넘게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께서는 오늘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좀 엇갈리셨습니다. 한 분은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되면서 앞으로 IHQ의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또 다른 한 분은 이것이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 오히려 정치 테마주에 가까운 움직임과 성격을 보이고 있어서 약간은 우려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과연 IHQ 오늘 올라갈지 아니면 멈출지 자세하게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루크 투자 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IHQ를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어제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끄는 모습이었는데 그중에서도 IHQ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말 바닥을 기고 기다가 어제 10% 넘게 급등세가 나왔는데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임 대표님이 먼저 해주실까요? 일단 IHQ 같은 경우는 케이블 PP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특히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같이 영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매출이 한 80% 정도가 PP 사업부 쪽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작년도도 매출이 남, 영업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적자가 지속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연속 적자, 단기 순이익도 4년 연속 적자를 보일 만큼 일단 실적 부분은 조금 부진한 그런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일 리오프닝 관련돼서 엔터주들이 비교적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IHQ 같은 경우는 최근에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특히 모바일 OTT인 바바요를 4월에 신규 론칭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IHQ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사회이사 중에 이석웅 변호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석웅 변호사가 윤석열 당선인하고 충암고 서울법대 1년 선후배 관계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직무집행정지 행정소송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담당 변호인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 이후에 안 움직이다, 어저께 갑자기 움직였다는 것도 조금 기존의 실적이라는 다른 부분보다는 조금은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닌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4월 이후에 사무전환 사체의 전환 행사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도래한다고 해서 전부 다 그게 주식으로 바뀌어서 물량으로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지금 4월에서 6월, 그러니까 2분기 내에 전환 행사가 가능한 물량이 한 5,800만 주, 그다음에 8월에 1,600만 주. 그러니까 일단 8월까지 전체 상장 주식의 49%, 7,400만 주가 전환 가능 물량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투자할 때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IHQ를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주셨는데 임순재 대표님은 이게 아직 실적도 뭔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정치 테마적인 성격이 좀 있어서 조금은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그런데 김민수 대표님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시네요. 일단 지금 패턴으로 봤을 때 길게 보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안 올라간 어떻게 보면 엔터주에 대한 시각들을 찾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CB 전환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의 어떤 변화가 좀 더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와 함께 지금 회사가 예전에 IHQ 사이더스 이러면서 매니지먼트 쪽에서 강점이 있었던 회사인데 지금 보다 보니까 케이블 채널과 함께 좀 바뀌어 있는 상황들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는 광고 쪽이 36% 정도 매출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4월 달에는 새로운 개념의 모바일 OTT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바바오라고 합니다. 바바요. 바바요네요. 네. 바바요라고 하는데 이쪽에는 오리지널 숏폼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적자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실적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부분들은 확인되는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최근에 트레저헌터라고 하는 쪽에서 MCN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인플루언서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이런 쪽과 디지털 콘텐츠 공동 계약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같이 드라마나 아니면 또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쪽에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적의 변화 흐름들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적어도 상반기 안에는 좀 확인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추세적인 흐름들로 강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패턴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추가 상승은 기대가 됐는데 아직 4월 초죠. 이때 나오는 12전환 물량에 대한 부담감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은 4월에 12 물량이 나오기 전까지의 흐름을 체크를 해 주시면서 그때까지는 조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좀 두 분이 엇갈린 의견을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잘 판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엔터주 중에 하나로 IHQ가 어제 상승은 했지만 일단은 전반적인 엔터주, 오르지 않은 엔터주가 올라가는 패턴으로 그런 방향성으로 보실지 아니면은 너무 정치 테마에 좀 묶여서 그런 이슈 때문에 올라간 것인지 한번 시청자분들이 이야기 들으시고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